씻어. 남이사, 신경 꺼. 가, 얼른 씻고 나와. 야, 너 왜 이래, 진짜로. 아니, 이제는 하다하다 씻는 거부터 네 말 듣고 해야 되냐? 너 네 아들이야, 뭐야? 엄마라고 불러줘, 엄마? 그럼 냅두고 벗어. 뭐? 뭐라고? 나 오늘부터 배란 일이야. 아침까진 체크하고 있었는데, 다이쇼크 때문에 깜빡했어, 내가. 그래도 술은 안 마셔서 다행이야. 야, 너 설마 진심이냐? 우리 좀 전에 죽기 살기로 싸우고 그랬는데? 비상사태에 의한 한시적 휴전이야. 시간 없어, 빨리 해치우자. 아니, 아니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니, 너는 그 감정 컨트롤이 자유자재라 그게 되는지 모르겠는데, 나는, 나는 안 돼. 나 그게 절대 안 돼. 왜 이래, 아마추어같이. 누가 감정 나누지? 몸만 나누자고, 몸만. 아니, 아니, 잠깐만 오지 마, 오지 마. 잠깐만 있어. 너 어떻게, 너 어떻게, 너 어떻게. 그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고 그런 얘기를 해. 아니, 너 진짜 뻔뻔하다. 야, 너 야, 무슨 숙제 하는 것도 아니면 너. 아, 시끄럽고. 난 네가 지금 이행해야 될 생리학적 의무를 통보하는 거거든? 아, 빨리 일로 와. 아, 그럼 그래. 네 말대로 숙제한다고 생각하자. 그러자. 오지 마. 오지 마. 나 진짜 소리 지를 거야. 나 진짜 하지 마. 나 진짜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어차피 할 거. 힘 빼지 말자 우리, 응? 하지 마. 하지 마. 야, 윤규지 너 거기 안 서? 윤규지, 문 열어. 안 열어? 절대 못 열어, 야. 너, 너, 너. 야, 너, 너. 나도 원칙이 있는 사람이야. 절대 못 열어. 좋은 말 할 때 나와라. 안 그러면 피 보는 수가 있다. 야, 야, 너 포기해. 너 오늘 내 털크 달아 먹고 느려, 속나이. 시간 없다고 빨리 열라고. 야, 윤규지. 세 달 동안 열어라. 안 그러면 문 부셔버린다. 하나, 둘. 야, 야, 야. 맘대로 해, 맘대로 해. 나 절대 못 열어. 절대로, 절대로. 내 거, 내 거. 내 거. 야, 야, 야. 야, 야.